얼마 안 남았지만 오늘은 발렌타인 데이잖아요. 발렌타인 데이 하면 초콜릿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저희 아가새 분들에게 직접 초콜릿을 줄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애교라도 내보내고 그럼 6년부터 가야겠네요. 저부터요? 저는 참 잭슨이 기대돼요. 제가 딱 해드릴게요. 저를 보고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가새 뚝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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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는거에요? 그냥 뭐 그냥 하는거죠. 아가새의 심장을 폭격 아가새의 심장을 폭격 네 여기까지 네 그렇습니다. 다음 점점 부담되네 귓밥인가요? 목인가요? 귓밥을 주나요? 잠깐만 근데 우리 잭슨도 아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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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과연 Campaign 유진왕 크쿠쿠쿠mp saint 저희 진영이와 함께 간만에 간만에 갔다 간만에 네 5년만에 컴백해서 저희가 벌스2라는 명반을 자칭 명반 제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뿌듯한 앨범을 내게 됐고요 그럼 우리 다음 JJ 프로젝트 앨범 보고 싶으면 재계약해야 되나요? 둘이? 이제 오는 차니까 다음 JJ 프로젝트는 저랑 영재 짭짭 프로젝트 짭짭 프로젝트 혹시 다음 앨범명은 뭐예요? 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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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앨범명은 아웃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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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일단은 네 근데 아무튼 뭐 JJ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면 갓세벤의 최초 시작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JJ 프로젝트 활동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수상을 기념하는 뜻깊은 세리머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즈 데스타로 선정된 걸 기념하며 전 세계를 향해 여러분의 음악을 플레이해 주세요 와우 꽉꽉꽉 어 어 어 잘 되게 가깝게 하시죠 어 우리 사이가 가까우니까 오 왜냐면 요즘 마크 형이랑 게임 자주 하니까 치킨 가지고 있습니까? 예 치킨 먹자 제리트야 치킨 먹자 너 근데 진짜 치킨 먹고 있어 응 네 난 너의 치킨 안공 난 너의 치킨 그래 알겠어 우리 덱순 형 바진 형? 바진 형? 바진 형? 아 저희 10억 돌파했습니다 우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20억 기다리고 정말 대단한 대단한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고 절도 한 번 합시다 네 자 둘 셋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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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